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의 손길이 불교계를 통해 잇따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방역제품 수출기업 타임리치는 천태종 산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에 감염 예방과 경제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9천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보시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전달받은 손소독제를 탈북청소년학교, 국가유공자지원단체, 요양생활시설 등의 코로나 예방물품과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